2차 스피드 자 이번에는 백핸드로 넘기고 수술적인 면보다 박민준 선수는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조금 크게 벗 자 이번에도 하나가 7대2입니다 7대2입니다 자 이번에도 백탑 스킨으로 6점 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 서비스로 실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는 김양현 자 이번에는 힘을 두번째 게임 김양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강한 탑 스피드에 갔어 자 이번에도 백핸드 탑 스피드에 있는 박민준의 서비스 이번에도 직선 쪽 뽑아줍니다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아웃 이후에 박민준의 서비스 스코어는 3대0 강한 대각선 탑 스피드 강한 대각선 탑 스피드 강한 대각선 탑 스피드 서비스 길게 이번에는 백핸드 탑 스피드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도 네트 앞중에서 코는 7대1입니다 자 일정 넘어갑니다 8점 차 이번에는 직선 쪽 백탑 스피컬 다시 본인의 플레이를 잘 찾아오고 있는 김양현입니다 직선